김정은 씨. 사연이 오래전에 멀리 떠난댄다. 아니야 엄마 신발 싫어서 괜찮아. 그렇게 치다가 어깨 빠져요. 아 어떡해. 알아. 내 남친 어머니셔. 우재희 씨 어머니? 보니까 파워만 있고 테크닉이 없네. 스윙 스팟에 정확히 맞춰야 힘을 덜 들이고 홈런을 치지. 자 봐봐 이거 잡아봐. 자 다리를 딱 벌리고 국내열수를 딱 빼고 이렇게 배트를 이렇게 잡고. 천 원짜리 넣어봐봐 빨리. 아 네. 공이 왜 이래. 다시 잘 봐. 고마워요. 오늘은 공이 안 맞네. 원래 안 이런데. 아 이럴 땐 난맥 마셔야 되는데. 내가 먹는 약이 있어가지고. 어. 어후.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. 옷 이쁘더라. 아. 아 그 옷에는 장서하 본부장님이. 장서하가 고른 거 아닐걸. 서하 개가 확 가로챘는데 선수거든. 서하 컨셉. 아휴. 아 그래가지고 깨져 맞박이. 하하하하. 귀찮게 안았나. 아 아니요 그냥. 우리 아들도 코알라 닮았는데. 아 아들 보고 싶다. 칭찬. 비채훈 씨. 그럼 또 세 글자만. 찐대기 같은 놈. 그냥 자버려. 감사합니다.